네 그래서 햄버거는요 음 이제 햄버그 샌드위치가 원래 용어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들여온 그 방식이에요 음 햄버그 스테이크는요 원래 그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가 있어요 그 독일 독일 북서부지역에 저기 그 유럽 그 북해 쪽으로 가는 그 함부르크라는 그 도시에서 그 함부르크식으로 그 만들어진 그 고기 구이가 있어요 그 고기를요 다져가지고 그 패티 모양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구워서 잘라 먹는게 원래 햄버거 스테이크였어요 하지만 패티로 쓰지 않으면 버거가 아닌 샌드위치로 칭하는 거고요 19세기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해왔던 사람들이 그 함부르크에서 그 먹던 그 스테이크를 당연히 함부르크에서 배타고 미국으로 왔겠죠 독일은 그 독일은 바다가 그 북쪽밖에 없으니까 그 그나마 그 북쪽 바다도요 덴마크하고 전쟁에서 좀 뺏은 거예요 덴마크하고 전쟁에서 좀 뺏은 땅이고요 원래는 하크 스테이크라고 불렀는데 함부르크 양식이다 해가지고 함부르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독일식으로 함부르거라고 부르다가 이제 영어로 바뀌면서 햄버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크를 번사이에 끼워서 만든 게 햄버거 왜냐면 이때 그 이제 사람들은 미국은 개척시대거든 그래가지고 그 너무 바쁜 거예요 밥해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맨날 그 밥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먹었다는 그 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04년에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미국 미주리스 세인트루이스 그 카디나사이죠 그 박람회장의 식당에서요 그 이제 너무 박람회장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문이 너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음식을 제공하면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그 이제 햄버거를 빵 두 개 사이에 끼워가지고 핫 샌드위치 형식으로 빨리빨리 그냥 준 거야 그게 시초라는 주장이 있고요 1900년에 덴마크 출신인 루이스 라센이 그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뉴 헤이븐시에서 자신의 레스토랑 루이스 런치에서 이 메뉴를 개발했다 자기가 또 주장하는 게 있고 찰리 네그린이 1885년 위스컨신주 시모어시에서 거기서 박람회에서 미트보르 식빵 두 조각 사이에 끼워서 팔았다 각자 주장이 막 엇가지야 해요 누가 원조인지는 아직까지도 한 명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요 음 그렇죠? 지금은 빵 만드는 방식이 다르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미국 어딘가에서 이 햄버거 같이 만들어 먹는 게 시작이 되고 지금의 형태로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정식 상품화한 거는 이제 화이트 캐슬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1921년에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1955년에 생긴 맥도날드가 그 이를 다양화하고 패스트푸드로서의 장점을 강조하여서 이제 세계로 퍼트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맥도날드예요 1955년부터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햄버거를 처음 볼 수 있었던 시점은 한국전쟁 때였어요 이제 이제 미군이 그 그러니까 세계화의 앞장선 건 맥도날드야 되죠 1950년날부터 미군이 우리나라에 한국전쟁 참전하러 와가지고 그 군부대에서 빵 사이에 고기 넣고 막 먹은 거야 그 햄버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그 이태원이나 송탄 가면요 그러니까 그 용산에 얼마 전까지 미군기지가 있었죠 용산에 얼마 전까지 미군기지가 있었고 지금도 그 평택에 송탄 가면요 그 송탄에 그 두 가지 형태 음식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죠 그 진짜 그 미국식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이 송탄 가면 좀 있어요 그 송탄 가면 또 부대찌개 그 브랜드도 좀 있어요 자영업 부대찌개 집들 그 우리나라의 그 각종 그 프랜차이즈 부대찌개 브랜드들이 다 그 송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평택의 송탄에서 갖고 온 거야 평택 미군기지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패티원조는 독일이지만 그 원래 햄버거라는 명사는요 그 다진 고기를 다지고 뭉치고 구운 것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빵까지 끼워 놓은 완성품을 의미하는 게 햄버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많이 먹는다 약간 그건 편견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 오히려 미국에서 빈곤층한테 지원해주는 푸드 스탬프는요 햄버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식자재맛에서 햄버거를 팔지 않거든 그래서 대부분 햄버거들은 비싸요 수제버거집 가면 비싸요 이거 쉑쉑도 비싸요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가요 이제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메뉴들로 판매하는 메뉴들 있잖아요 그 불고기 버거 2,000원 불고기 버거 2,000원에 팔잖아요 그 뭐 그 진짜 커피 1,000원 1,000원 커피 1,000원 커피 불고기 버거 뭐 이런거 2,000원에 팔잖아요 그 행복의 나라 그러니까 그 이제 맥도 이제 맥도날드가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 메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 메뉴 달러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의 나라라고 부르죠 행복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불고기 버거를 2,000원에 단품이에요 물론 단품 2,000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사먹을 수가 있어요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요 대부분요 요즘 그 세트메뉴를 보시면 아무리 싸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예요 그만큼 좀 가격이 좀 세요 비싼 세트메뉴는 한 8,000원대까지 나가요 맥도날드에서 제일 비싸게 시켜먹을 수 있는 세트가 더블, 195, 라지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뉴 중에 195가 제일 비싸고 더블이면 패티가 더 들어가니까 더블로 두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고 라지 세트는 프렌치 프라이하고 콜라 사이즈가 올라가요 그래서 500원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더블, 195, 라지 세트 가장 비싼 맥도날드 세트예요 칼로리는 쿼터 파운더가 제일 칼로리가 높아요 부피는 메가맥이 짱이야 부피에서는 메가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기가 내장이거든 그리고 치킨맥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비싸도 패스트푸드를 사먹는 이유는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맛있으니까 맛은 좋거든 그래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이 앵거스 버거 진짜 뭔가 재료가 충분히 들어간 메뉴들은 영양 밸런스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시그니처 버거 시그니처 버거는 영양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햄버거 그래서 한국전쟁 때 처음 들어왔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넣을 수가 있죠 제가 시그니처는 딱 한 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 때 햄버거라는 것이 처음 우리나라에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1979년에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처음으로 생겨요 롯데리아 1호점이 1979년에 생겼고 그 롯데리아 1호점은 현재도 을지로 1가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에 가면 있어요 거기가 롯데리아 1호점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렸고 버거킹하고 웬디스가 1984년 맥도날드가 1988년 하디스가 1990년에 들어왔어요 지금은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KFC 파파디스만 남아있죠 그리고 2016년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쉐이크 쉑이 한국에 처음 들어와요 강남대로에 들어왔죠 그리고 2000년대에 이런 수제버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쉐이크 쉑이나 맥도날드 시그니처나 아니면 롯데월드의 약간 아재버거 그런 일부 프리미엄 메뉴들을 제외를 하면 좀 오히려 이제 시들해졌어요 왜냐면 이 프리미엄 버거라는 수제버거 자체가 장인정신이 좀 필요한건데 이게 프랜차이즈로 가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크라제버거가 너무 한국 그 사업 확장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망해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던 크라제버거도 없어졌더라 그래서 현재 크라제버거는요 삼양식품에 인수됐어요 근데 삼양식품은 뭐 늘리고 싶을 생각 없나봐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 햄버거 식사를 한달에 일곱번 제공하죠 군대리아가 한달에 일곱번 나와요 그 이제 급양대에 따라서 나오는 요일은 다른데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군대리아가 있어요 그 군대리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그 재료들이 낱개로 사보면 이렇게 된대요 낱개로 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정된 요일에 한달에 일곱번 밥 대신 나오는게 군대리아인데 원래 공식 명칭은요 빵식 또는 개선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그 많이 그 퍼져있는 햄버거 브랜드가 롯데리아다 보니까 그 어 네 설민석씨가 재방송에 와본 적은 없구요 음 그래서 한달에 일곱번 지정된 요일에 군대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군대리아는요 사실 일반 병사들보다는요 조리병 그 2일 3일 2일 3일 군사특기를 가진 조리병들이 더 좋아해요 그게 왜냐면요 그 아 저 오늘 만들기는 안해요 제가 오늘 컨디션 때는 먹방을 못할 것 같아서 그 취사병들이 이 군대리아 나오는 날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 원래 취사병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에 깨워가지고 새벽 4시에 그 병사 식당으로 가 병사 식당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그 칼질하고 데피고 밥을 삽질하고 뭐 그래서 그 만드잖아요 그래서 만드는데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은요 오히려 이게 좀 재료 준비에 좀 여유가 생긴대요 그 뭐 그 굳이 칼질을 해야 되는 메뉴는 이제 샐러드용 채소 그 샐러드 버거 있잖아요 샐러드 버거가 두 종류가 나와요 그 양배추를 썰어서 그 케찹 마요네즈 약간 그 아일랜드 드레싱에 그 버무리는 그 썰어서 만든 샐러드가 있고 아예 그 뭐 마카로니 뭐 건포도 막 이런게 들어가는 그 가공 샐러드가 있잖아요 그 가공 샐러드가 있는데 그 두가지 샐러드가 있고 달걀을 프라이를 하거나 삶아요 그 프라이를 하거나 삶아요 그런게 아니면요 그냥 빵 좀 데피고 패티 데피면 땡이에요 아 저는 취사병이 아니고 저는 대대참모보 행정병이었어요 취사병들이 군들이어야 만드는 날은 좀 고생을 덜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복무했던 부대가 이제 군수품을 지원하는 부대에요 군수품을 전투부대에 지원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이런 군수 시스템을 아는거에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알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군대에서 햄버거 급양이 198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자 왜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씨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권이죠 그래가지고 왠지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썼던 재료 중에 이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 지금의 패티가 아니구요 그 진주햄 알죠 여러분들 그 분홍소시지 그 분홍소시지 그 분홍소시지 만드는 그 진주햄에서 처음에는 그 햄버거에 그 패티를 제공을 했어요 그 소시지를 빗겨 썰어 그 분홍소시지를 분홍소시지 빗겨 썰고 양배추 잘게 썰고 마요네즈 그리고 달걀프라이 그리고 우유 그 햄버거 빵 두개 그게 한식단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딸기잼이 나오기도 하는데 잼은 상황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보통 포도잼이 있고 딸기잼이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요 활동량이 적은 행정부대에서 좀 위주로 나왔어요 그 일반적인 부대에서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그 이제 특히 공병부대 녹았다가 엄청 많은 부대들은요 이거 빵식 먹으면요 금방 배가 꺼져요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야 그냥 일반식 먹어 해가지고 그 당시 급양비가 한 끼에 400원이었대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죠 그리고요 현지처럼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부대가 햄버거를 먹게 된 거는 1994년부터에요 저요 한 못해도 3등급 못해도 3등급이었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랬는데 그 1994년부터 그래서 전군 단위로 이제 햄버거 취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직 군대 못 가본 분들이 아무래도 아프리카 데뷔 시청자들 중에서 많을 거예요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게 많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는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맛을 기대를 하면 진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입대하면요 그 처음 이제 일주일 동안은 장정 신분이잖아요 훈련병이 아니고 그 재분류하잖아요 신체검사 다시 한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장정기간에 보통 이 군대리아를 한 번은 먹어요 이때 어? 되게 신기한 맛이야 어 그때는 진짜 장정 신분일 때는 뭘 모르고 먹어 근데 이제 훈련병 때는 뭐든 맛있죠 훈련병 때는 뭘 먹어도 맛있지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한 그 상병장쯤 되면요 한 달에 일곱 번 나오는 군대리아가 진짜 귀찮아져 근데 이제 그 사실 그래요 군대에서가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퀄리티가 제일 떨어지는 식사 시간대가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병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비몽사몽하게 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그 그 무엇이냐 아무래도 그 급양대의 그 식단표 보면요 아침이 제일 부실해 가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요 그 보통 군대의 식사가 아침에 아침에 젓갈이 그 오징어젖 이게 왜 아침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침식사 메뉴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해가지고 정 간이 안 맞으면 그 오징어젖 갖다가 간이라도 맞춰서 먹어라 그 식이에요 전투식량은 전술훈련에 먹는거죠 이제 우리같은 경우는 군수지원부대였다 보니까 전투식량을 먹죠 오징어젖간 그래서 오징어젖갈이 아침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떡국 아침에 나와요 흠흠 그런데 그 아무래도 그래서 그나마 군대리아가 아침식사 치고는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흠 흠 아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말고 보통 그 진짜 사나이에서 촬영하는 부대는요 아니면 이제 그 부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나름 그 이제 좀 선진화 되는 그 병영을 우선적으로 촬영을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 27사단 수색대대가 그 진짜 사나이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 출신이었던 김태우씨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음 그렇고 뭐냐 그래서 이제 군대리아에는 현재 패티 빵 잼 잼 두종 소스 두종 그리고 가공샐러드 그리고 이제 양배추 썰어서 나오는 일반 샐러드 피클 치즈 우유 달걀 그리고 스프 이게 버무려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 따로 제공이 돼서 각자 알아서 식판에다가 자기가 먹을만큼 담아간 다음에 그 아니야 딸기잼이 있고 포도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식탁에 앉은 다음에 먹을 사람이 자기의 입맛대로 알아서 조립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쌀빵이에요 아 그거 급양대 사정에 따라서 포도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쌀 비중이 50%까지는 포함이 돼요 그 수입산 쌀이고요 그게 왜 수입산 쌀을 쓰냐면요 그 이제 그 FTA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무역 그 무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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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외국의 여러 나라들하고 외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정량을 수입을 해야 되는 쿼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수입한 쌀을 아무래도 소모를 하려면 군대 소모가 제일 많거든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쌀을 잘 안 먹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에 그 쌀농사가 그 쌀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그 뭐냐 밀가루 많이 먹으니까 그 쌀이 남아 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쌀이 남아 돌아 죽겠는데 지금 그 수입산 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겠냐고 그래서 군대에서 짬 때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삶은 달걀 나오면요 이제 샐러드에다 넣고 그거 으깨서 먹는 게 팁이에요 그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부대에서는 아침 식사 때 우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은요 만약에 군대리아가 그날 점심에 나온다 하면요 그날만 점심에 우유가 나와요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만 점심에 나와요 그렇고 음 그래서 원래는 그 우유가 하루에 1인당 250ml를 주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군대리아에는 콜라 편성이었는데 2008년부터 우유로 바뀌던지 그리고 증식으로 맛스타가 나오죠 빅파미 레전드 맛스타가 나오죠 그 유명한 그리고 2014년부터요 이제 군납 우유가 원래 250ml로 좀 컸어요 컸는데 이게 군납 우유를 따로 안 만들고 이제 그냥 일반 판매 우유 200ml짜리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군대리아가 나올 때는 두팩주는 날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군대리아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메뉴가 이게 최근 메뉴에 그 시리얼이 들어가요 포스타보다 힘이 세라는 맛스타 그래서 이 메뉴에 시리얼이 들어간데요 요즘은 뭐 콤프로스트 그 첵스 코코볼 뭐 이런게 나오는데요 우리 때는 그거 먹으려면 PX 가서 사먹어야 했거든 아 근데 진짜로 그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PX에서 콤프로스트 사다가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유에 타먹는거 말고 그 단거 먹고 싶어서 그 집어먹는 사람들 음 그렇구요 음 그거 아세요? 혹시 축구도 하는 분들 중에 혹시 상주 사시는 분들 축구실 그 상주 시민운동장 가면요 그 상주 시민운동장의 그 홈팀이 그거잖아요 그 상무 피닉스잖아요 상무 피닉스 축구팀이 그 상주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국군체육부대가요 원래 지금의 그 위례신도시 있는 동네에 있었다가 그 문경으로 이전했어요 원래 그 원래 그쪽에 있었어요 원래 국군체육부대가 그 지금의 위례신도시 쪽에 있었어요 그 제가 남한산성 서문 올라갈 때 방송할 때 그 얘기 했었죠 그 부대가 아니까 나뉘어 있었어요 광주에 상무대가 있구요 지금도 상무대는 장성이 있어요 그 장성에 있는데 나뉘어져 있어요 그 있었다가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부대는 위례신도시 쪽에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견학도 갔었어요 그랬다가 그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전을 했어요 문경에 있어요 그래서 부대들은 다 문경에 있어요 국군체육부대는 문경에 있고 축구팀만 상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주상무 피닉스는 그 경기는 상주에서 하고 내무생활은 문경에서 해요 내무생활은 당연히 문경에서 하겠지 그만큼 이동을 하면서 다녀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 상주 축구장 가면요 홈경기가 있으면요 그 홈경기 있을 때마다 군대리아 판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나중에 좀 그 상주 갈 일 있으면 그 상주에 축구경기 보러가가지고 아마 그 모바일 모바일 중개 켜겠죠 아니면 경기장에서 모바일 중개는 해도 되거든 그 현장 중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스포츠 스포츠사에서 화면으로 받아오는 그 중개권 말고 경기장 현장 중개는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요 상주는요 거기는 거기는 우리 그 잠실 야구장처럼 뭐 버거킹 입고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선 군대리아 먹어야대 그 상주 축구장 가면 군대리아 먹어야대요 그 부산 사직야구장 가면 롯데리아 햄버거 있어요 그런거 똑같은거야 하여간 그렇구요 하여간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상주 시민운동장 상주는 원래 그 축구 프로축구팀을 연고를 한 팀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군체육부대가 들어오는데 마침 상주에 축구운동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쓰는거에요 음 음 감사합니다.